소위로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면 되실까요? 소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상통하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신뢰를 했던 거예요. 70억 정도 이걸 갖고 날른 거예요. 이 모든 현금을 갖고 그냥 아예 잠적했죠. 아 진짜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소득 양극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손에 줍니다. 전주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유명인사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6월. 벤츠. 실제 이 화면 속 주인공은 S클래스를 몰고 다녔어요. S클래스 빌려고 했더니 40만 원. 아. 그래서 돈이 없어서. C클래스. 금팔츠 뭐 한 2천만 원짜리 차고 온 거 해가지고. 자기는 뭐 돈 찍어내는 에이템입니다. 코인을 어떻게 사라니까. 너희들도 현실을 돈을 받을 수 있는 코인밖에 다기 없다. 언제부턴가 벼락부자가 된 이들은 가상화폐 덕을 봤다고 말합니다. 아 이거 치즈 샀어요. 이거. 아 진짜요? 그때 이거 가상화폐라서 실제가 없을 거다. 안 되면 동전 초콜릿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념으로 비트코인 모형을 만든 게 있대요. 아 이걸 또 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저거 개당 천 원이에요. 저거 코인이에요. 이거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건 왜 소재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황금 가능성이 있나 해서. 아니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거라니까. 이거는 하나에 천 원. 기념주와 같은 그냥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삼천에서 바로 억대로 뛰어가지고. 업비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10억 정도 넘게 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햄미네미라고 해서. 막 강남클럽에서 이렇게 황금을. 실제로 코인으로 돈을 버셔서.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다른 여러 매체에서 추적을 해봤는데. 오히려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진영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자랑스러워 기업을 하고. 그런 것도 수상도 하고. 이것저것 상을 많이 투상을 했더라고요. 부자로 가는 길을 인도한다던 가상화폐 거래소. 카페형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래소와 좀 틀리게. 오픈형 거래소였어요. 실제로. 전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긴다는 소식은. 그러니까 이 거래소라는 게 원래 이런 오프라인 장소라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잖아. 그렇죠. 가상화폐다 보니까. 딱 실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카페형으로 만들어 놓고. 대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러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전주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 보통 이중각 PD 하면. 다단계 사기. 외길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해온. 조이팔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2008년 겨울입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혹시 이런 코인 사기 같은 것들이. 다단계 사기와 유사성이 있습니까? 다단계였어요. 아. 누구를 데려오면 얼마. 너한테 얼마가 가고. 내가 데려온 사람이 또 누구를 데려오면. 거기서 얼마를 먹는다. 전직 거래소 직원은. 우리에게 히트코리아가 진행한 이벤트에. 비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첨자 이메일. 뭐 계정을 발표합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모두 직원들입니다. 허드표의 지시로 직원들은 당첨자의 행세를 합니다. 10배 가까이 오른다던 뮤토코인은. 히트코리아 거래소의 상장 후 큰 폭으로 하락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뮤토코인이라는 건 전혀 들어본 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유명한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뮤토는 무슨 뜻이랍니까. 아 그걸 안 물어봤는데. 허 대표한테 그거 들어왔어야 하는데. 허 대표에게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해당 법인의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홍보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인에서 몇 개를 내가 해 준 적이 있어요. 강남도 큰데도. 나는 홍보 전문가로.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문 등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이라는 상을 주관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어요. 국회 상임위원장 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이런 상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신뢰의 근거로서. 네. 우리 의원님이나. 그 단체하고 우리하고 관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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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은 수소문 끝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거래표 차. 맞아요. 어느 거. 저거. 네. 저거 맞는 거 같아요. 저 사진을. 근데 이 대표를 여기서 만날 수 있을지는.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저희는. 우리는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코인을 줘야지. 그거 내 거잖아요. 그걸 강제 환불이라고 하시고. 근데 그 회장을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해요. 아니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으로. 차량이 뭐 하신다고 하면요. 정식으로 저한테 우리 회사를 전화를 하던 해서 일정 잘 와서 오세요. 이 씨는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 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허 대표의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투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월급쟁이인데 3개월 동안에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한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사를 가려고 여기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당장 살던 집을 내놓고 변두리로 이사. 여기 화려한 코인들과 동전들의 대비 일부를 좀 약간 의도하시는 그런. 이런 거 알아주면 좀 약간 고맙지 않아요.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 말일날부터 출금해서 나가자. 왜 우리도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renrand beta tabletquLam. 내륙연 klasteres official task. 보다가 신고일 뻔했어요. 업무 방이나 주거침입 아닌가 그런 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 모습 쭉 lançano고. potencial 이런 승. 햇볕이 강해서.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햇볕이 강해서. 한참 더울 때잖아.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인상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패드가 그러고 보니 이 숙가방처럼 제가 7월 20일에 만났어요 그래서 7월 20일에 고객들의 돈을 뺄 수 있게끔 원화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8월에 갔을 때는 원화출금도 안 됐고요 직원들도 다 퇴사를 했고 사무실 문도 잠겨있고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경찰 전화는 꼬박꼬박 받는데요 여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몇백배, 몇천배가 튀어있고 그거는 전부다 누군가가 1억야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투기판인 거죠 예를 들면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나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업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래소가 아닌 다른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모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 눈앞에 한 100억개 있는데 그걸 과연 가만 놔둘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닌가 작용요건 뭐건 전혀 없어요 국내에는 내가 차리겠다면 네, 누구나 만드실 수 있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거래소를 셋업해 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아 거래소 셋업까지 해주는 네, 네 개발 업체 네, 개발 업체들이 많아요 혹시 경자도 뽑으셨나요? 네, 네 얼마 정도? 일단 사이트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부르는 데도 있고요 2, 3억씩 부르는 데도 있긴 한데 최소 비율을 하려면 4, 5천만 원 4, 5천만 원 정도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거래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흘 동안 은행 두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0억 원을 인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명 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대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투자금과 예치금을 법인 계좌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입금과 동시에 거래소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벌집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벌집 계좌는 법인 계좌를 밑을 쪼개놨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벌집 계좌로 들어간 돈의 소유권은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규제도 없다 보니 그 예탁금을 그냥 자기들 법인 계좌에서 굴려버려요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전혀 제세를 받지 않는 거죠 계좌에 그렇게 찍혀버리면 그냥 법인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돈으로 자산으로 보는 거죠 법인의 자산으로 입금과 동시에 자산으로 잡혀버리니까 네 그렇죠 계주가 갯돈을 들고 날린다거나 이런 느낌이네요 2030 세대들은 뚜렷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에 가상화폐에서 대박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20대가 보기에는 386세대들 소위 그들은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은 부동산은 사실 거의 불을 잃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런데 이제 월 평균 300씩 받아서 내가 이 직장에서 20년간 일해 봐야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나? 못 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나?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해서 몇 백만 원으로 해서 몇 십억 원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로또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식보다도 오히려 이게 희망 빚? 기회? 내 상황을 타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도박인 거 알고 투심으로 들어온 거고 솔직히 또 나쁜 마음으로 보면 코인을 코인이 많이 알려줘야 우리가 매집한 걸 나중에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덤핑을 하고 난 돈을 벌고 뜰 거 아니야 원금을 보장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엄청나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자극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요소거든요 올사비산 출금 금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거래소의 사기 수법은 진화했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 규모나 좀 투명한 어떤 보호 장치들을 구비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좀 허가를 해준다거나 신고 제도를 마련을 했다면 좀 그런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은 아예 진입을 못할 텐데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운영 자금이 모자르니까 회원들의 예치금을 유용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들 반응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PD수첩이 쭉 나오는 거요 와, 반응이 있나? 하고 봤더니 PD수첩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그리고 예고가 다음 주 방송 일평생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정규 전문 PD죠? 네, 이분이 학부에서 정교학을 전공했죠 어떻게 80대 노인이 독사랑자가 20대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성낙교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충성대자의 자녀를 건드렸다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습니까? 아, 진짜 저렇게 담당 PD가 끊어가는데 예고 딱 붙이는 순간 아... 기다려보는 거야? 뇌에롱 뇌에롱